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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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던대로 하라고 말씀해주셨고요. 응. 어.. 건강 잘 챙기고 화이팅 하라고 ㄷㄷ 했습니다. 두 개였어요? ㄷㄷ 건강하시고 말해요. 누군지 말하나요? 어.. 그날.. 말해서..? 말하지 말랬었는데.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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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나큰의 박수완 형 원앤오프 형 동생들 또 에이스형 친구 동생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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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항상 웃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라 뭐든 사소한 일이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라 뭐 긴장을 미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주신 형이 있는데 온앤오프 제이어스 형이라고 그 형이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 형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ㄷㄷ